초성 게임! 기역, 미흔 기역, 미흔 가나, 그네 겁나 곤조 곤조가 아니고 곤조 먹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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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 들어간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바로 뒤진다 돈까스래요 일단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형이 진짜 옛날에 술 먹다가 술 먹다가 실려가지고 있어요 이거 반만 먹어 하나 다 먹어야지 너무 매울 수도 있어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지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성민장님이 저거 먹으면 뒤져요 박효수님 먹어라 먹어라 박사님이 술게임인가요 조국지님이 우유되기 방송 오늘 다 끝났어요 진짜 이게 세요 그렇게? 안나 먹어라 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화영민씨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도전 정말 뒤져요 형 살짝만 먹어봐요 민주씨랑 같이 주문내고요 이거 먹고 죽으면 나 진짜 10만원 먹고 솔직히 너무 들여야 힘은 계속 나온다 이거 먹고 눈에 실빛을 터지해선 봤어 앞에서 뭐야 먹기 뭐하는거야 빨리 김지윤님이 뭐 먹으면 고추 떼라고 우유 일단 아직까지 괜찮아 진짜요? 맛있다 진짜요? 진짜 먹어 피해 있어요 갑자기 곡성처럼 다 토하는거 아니야? 황정민처럼 황정민처럼 한촌살러 딱 다 나오고 매운거 진짜 잘 먹었나봐 진짜 하나도 안 매워 나머지 먹어봐 어? 어? 나머지 먹어봐 아 잠깐만 씹고 있다고 아 그러면은 요거를 좀 많이 묻혀 그래 묻혀봐 음 왔네 오셨습니다 왔네 그 분이 오셨습니다 일단 귀가 올라가십니다 그 분은 올라가십니다 왔어요 왔어요? 올라가십니다 아 누가 혀 엄청 때리고 있어 혀 강탈 혀 강탈 우와 와 와 와 와 이거 혀 아프다 혀가 아프다고 합니다 혀가 아프다고 해요 예 안 찾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야 그 분이 오셨습니다 박종현님 네 박선희님 나 매운거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아 야 야 야 먹지마 진짜 와 와 와 와 아